안녕하세요.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. 일단 요 근래에 숙제 아이가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. 덕분에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제가 주는 단어량이 예를 들어서 한 수업당 20몇 개씩 그 중첩된 것까지 전에 이제 소화되지 않은 것까지 같이 준다고 치면 지금 이제 해소되는 부분이 69%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. 72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정도 나오니까 이제 점점점점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지식이 잘 쌓여가고 있는 걸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말 되게 잘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. 또 웬만하면 대화 쪽으로 많이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전에 숙제를 안 했던 시점에서 쌓였던 잘못된 감이 빚어진 게 여기 보시면 보일 거예요. 이게 계속 똑같은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. 얼마나 걸렸니 내지는 얼마나 걸린다 내지는 뭐 이런 것들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를 이때 숙제를 집중적으로 안 했어요. 아이가 그래가지고는 잘못된 감이 그때 숙제가 좀 안 하면서 감이 잘못 생겨가지고 이거를 수정하는 데 시간이 또 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자꾸 지금 한 번 틀리고 두 번 틀리고 이런 식으로 수업 지날 때마다 조금씩 더 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 부분을 좀 강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고 퀴즈렛 쪽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조금씩 해소를 해서 그 다음에는 대화 쪽으로 더 많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요게 먼저 일단 풀려야 돼요. 이대로 그냥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학습 결선으로 놔둘 수는 없는 일이라서 그래서 그쪽에 좀 힘을 써주고 있습니다.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. 오늘 되게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 되게 많았는데 막상 수업 요약하려고 이렇게 또 말을 하니까 잘 안 나오네요.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. 영상 딱 끄면은 분명히 기억날 텐데 오늘 되게 잘했어요.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 되게 많았어요. 일단 숙제를 그동안 잘했으니까 결과값이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습니다. 네, 켄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